스스로 내는 스티커메 OT 자막에서 공격하는 것을 환영합니다. 자막에서 공격하는 것을 환영합니다. 나비야 나비야, 새끼들 밥 다 먹었다.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식사들 잘 하시고 계시지요 새끼 5마리 낳은 데서 3마리는 하나를 가고 2마리만 남았습니다 우리 예쁜 나비들 보세요 지말한다고 귀가 쫑긍쫑글 파리 파리가 덕실덕실 애들이 아직 어렸을 견계를 합니다 우리 나비들 예쁜 나비들 이 파리 한번 보세요 파리 파리 때 한번 보세요 파리 때 파리가 덕실덕실 합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 청소를 좀 했습니다 청소를 청소를 쓰레기봉투 사가지고 쓰레기봉투 큰거 사가지고 청소를 좀 했습니다 우리 애들 밥자리에 청소를 했습니다 나비야 놀고 있어? 알았지? 새마리는 하나를 가서 제가 가슴에 묻었어요 제가 가슴에 묻어주고 두 마리만 잘 놀아예 아침에도 캔 세 개 하고 따다 따갔으니깐 졸에 잘 먹고 있어요 아직 아이들이 어리갖고 경계를 많이 해 먹어라 먹어 먹고 나서 또 청소 좀 하고 가야 됩니다 안그러면 파리 때 때 저 파리가 덕실덕실 덕실 덕실 어이구 파리 파리 여러분들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